저는 요즘 독립민수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관련 이야기나 관련 사항들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독립운동사를 알리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한 체계를 갖춰나가면서 대중과의 괴리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좁혀보고자 과학기술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계십니다. 대중과 멀어지는 것은 학문의 소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등장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과학기술 커뮤니케이터로는 더 본게임 msg에서 활동하시는 원종우 작가님이나 괴도민수로 유명한 안될과학의 괴도님이 계십니다. 저는 독립운동사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독립운동사만의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사가 왜 중요한지는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우선은 대한민국의 뿌리이기에 알아두어야 한다 정도로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독립운동사가 교과과정에 편입되면서 학생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단위로 나오는 수많은 인물, 단체, 사건들이 여러분을 괴롭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근현대사 과목이 한국사로 편입되면서 비중이 더 줄어들었죠.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양을 머리에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에 학생들은 놓여지게 되고 독립운동사 복잡하고 외워야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사를 즐겁게 풀어서 설명하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독립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담당 국가기관의 헌항활동이나 이달의 인물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 지하철 편의점 CU에 붙어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읽어요. 왜 안 읽냐고 주변 친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포스터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포스터가 2022년 8월 포스터입니다. 우선 남만주라는 지명도 생소하고 대한으로 시작하는 수많은 단체도 생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는 독립운동가를 알린다기보다 그냥 벽지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독립운동사가 대중과 격리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 독립운동사는 국가적 기틀이라는 명분과 대중의 지지기반으로 성립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뿌리를 알리는 학문이니만큼 다음 세대에도 대중의 지지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아간다면 대중과 완전히 격리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운동 관련 기관들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독립기념관 같은 곳들도 헌왕의 기능은 가져가되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를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왕과 선양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분위기에 눌려서 결국 대중에게서 외면받게 되고 그 외면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대중과의 완전히 분리된다면 독립운동사라는 학문 자체가 천천히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눈치 보다가는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립운동사 연구자 수가 꾸준히 줄고 있기도 하고요. 독립운동을 다루는 기관에서 좀 내려놓고 친숙한 이미지와 즐거운 분위기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용인의 한국민속촌이 친근하게 이미지 변신에 성공해서 드라마 세트장에서 나들이 공간으로 바뀐 것처럼요. 사실 변화의 노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타적으로 아는 지인들에게 듣고 있는 거긴 한데 곳곳에서 기관에 속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기관을 책임지는 분들 쪽에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느껴집니다. 어서 빨리 바뀌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는 걸 그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립운동사가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천천히 제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독립민수라는 영상의 형태로 다가가고 있지만 영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다른 형태로도 대중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립민수 영상은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한 초석이고요. 많이 미흡하고 부족해도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